이 작품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조각을 했는데 이것은 석고 원본인데 피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지 않고 십자가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그런 찌그러진 물감을 구겨진 물감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대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모습을 조용화 시켰습니다. 밑에는 터치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다음에 대리석으로 확보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느낌이 오겠죠